장민호 드라마 최종회 cgb 1월 24일 단독 개봉 장민호 콘서트 실황 영화 직접 참석 트롯계 bts 장민호 cgb가 가수 장면의 콘서트 실황 장민호 드라마 최종회를 오는 24일 단독 개봉하는데요 장민호 드라마 최종회는 지난해 열린 장민호의 단독 콘서트 투어 드라마를 담은 콘서트 실황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선 역전 인생 7번국도 상사화 등 21국의 무대와 팬을 위해 장민호가 준비한 걸그룹 메들린 무대를 만날 수 있으며 첫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메이킹 영상을 비롯해 팬을 향한 진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인터뷰 영상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민호 드라마 최종회 개봉을 기념해 cgb는 네이버 나우를 통해 팬들과 생동감 있게 소통하는 온라인 쇼케이스를 열었으며 장민호는 지난 17일 오후 9시에 열린 이 행사에 직접 출연해 팬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장민호는 장민호 드라마 최종회 홍보와 함께 사는 게 그런 거지 정답은 없다 등 최근 발매된 신곡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이날 쇼케이스에서는 이번 영화 전용 관람권과 콘서트 무비 한정판 응원 슬로건도 함께 판매했죠 cgb 관계자는 cgb가 네이버와 협업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쇼케이스가 팬과 함께 소통하고 장민호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cgb는 다양한 아티스트 콘텐츠를 끊임없이 발굴해 팬들이 극장에서도 콘서트장의 열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정의 장민호 민호 특공대 내가 노래하는 이유 장민호가 영화 장민호 드라마 최종회를 홍보하며 팬사랑을 드러냈는데요 20일 방송된 mbc fm4u 정우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는 지난 6일 첫 번째 미니앨범 에세이 에피소드 1을 발매한 장민호가 출연했죠 이날 dj 김신영은 이분이 정의에 나온다는 소식에 mbc 보이는 라디오에 접속자 수가 폭발했다며 고급진 목소리 트로트의 bts 장민호 씨와 함께 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장민호는 첫 출연이다 라며 조회했고 김신영이 장민호 씨가 kbs 연예대상 우수상 부분을 수상했다 대단하다 라고 언급하자 장민호는 원래는 신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수상을 못했길래 이번은 끝났다고 생각했다라며 우수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이날 저녁 첫 방송하는 kbs2 새해는 주저비 풍년의 mc로 발탁된 장민호는 mc를 맡게 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면서 하지만 스튜디오에서 하는 일들이 나랑 잘 맞는다 주저비 풍년은 팬데믹 시기에서 집에서 가족들이랑 보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첫 번째 게스트로 송가인 그리고 두 번째 게스트로는 우리들의 히어로인 이명수가 출연한다고 자랑했죠 이어 개봉을 앞둔 영화 장민호 드라마 최종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장민호는 영화 속에 내가 때깔 좋게 잘 뽑혔더라 얼굴 터치가 많이 된 것 같다면서 나도 영화관에 가서 직접 보려고 영화 티켓을 예매했는데 걱정이다 많이들 알아보실 것 같아서 어떻게 가서 볼지 고민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새 미니앨범 에세이 에피소드 1과 관련 장민호는 앨범에 넣을 다섯 곡을 추리기가 어려웠다 고맙고 미안한 내 사랑은 조용수씨가 정답은 없다는 뮤지씨가 작업을 해주셨다라고 소개했죠 김신영은 나는 개인적으로 저어라가 너무 좋더라 인생의 희로야락이 다 담겨 있는 것 같다면서 사실 앨범에 있는 곡들이 전체 타이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장민호는 사실 한 번뿐인 기적이란 곡은 앨범에 넣을지 고민했다 너무 애정하는 곡인데 이 곡을 이번 앨범에 넣어야 할지 아니면 추후에 넣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하지만 한 앨범의 시작과 마지막에 된 감사함을 담은 곡을 담고 싶어서 한 번뿐인 기적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창정과 차기 앨범을 준비한다는 사실도 밝혔죠 장민호는 임창정씨에게 곡을 받았다 다음 곡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임창정씨의 감성이 좋아서 대표님께 부탁을 드려 연락이 닿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민호는 그러면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장민호는 민호 특공대 여러분들은 노래를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주시는 분들이다라면서 가수라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행복한 일도 많지만 어떤 날은 무대 위를 올라가기도 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공대 분들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분들이다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김신영은 말 그대로 특공대 여러분들이다라며 공감했으며 장민호는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을 찾아뵀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오는 24일 개봉하는 영화 장민호 드라마 최종회는 만능 엔터테이너이자 트롯 꽃사슴으로 불리는 아티스트 장민호의 생애 첫 단독 콘서트 실험과 무대방 미공개 영상 그리고 팬들을 향한 그의 진심을 담은 콘서트 무비입니다 정의 장민호 내 콘서트 실험 영화 개봉날로 예매 어느 관인지는 비밀 장민호가 자신의 콘서트 실험 영화에 관람을 위해 예매를 마친 사실을 전했는데요 1월 20일 방송된 mbc fm4u 정우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라이브 온 에어 코너에서 이날 장민호는 지난 열린 단독 콘서트의 실험 영화 장민호 드라마 최종의 개봉을 앞두고 얼굴 터치가 많이 됐다고 너스리를 떨었으며 이어 극장에서 남들의 다큐는 봤지만 제가 걸린다는 생각은 못했다 오는 길에 저도 예매를 했다 스태프랑 근데 보통 저희 팬들이 보시지 않겠나 아무래도 걸릴 것 같아서 스태프들 얼굴이 또 많이 알려져 있다 어떻게 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장민호에게 김신영은 같이 본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며 100% 걸릴 것을 확신했죠 그러다 장민호는 그날 저를 만나는 분이 계신다면 반갑게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소소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또 장민호는 참고로 저는 개봉날인 24일 예매했다 어느 관인지는 재미없으니까 비밀 극장 예매를 했다고 힌트를 남겼습니다 장민호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영화도 대박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명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